이번 사연은 친정어머니 병수바라는 기간에 시어머니 생일 안 챙겼다고 난리치던 시모와 신우를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들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뒤에서 저를 그렇게 욕한다고 하네요. 이젠 누가 뒤에서 저에게 대해 뭐라 하던 말도는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많이 쓰이던 일이었는데 저도 나이 좀 먹었나 봐요. 시어머니나 신우가 앞에서 대놓고 기분 나쁘게 하면 저도 가만있지 않습니다. 남편도 제 편이고 하니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 앞에서 못할 말도 없어요. 저는 처음에 시댁에 잘한다고 칭찬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 하는 짓이 볼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금까지 한결같은 분이세요. 늘 차분하고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분이십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은 것이 다행이에요. 결혼 전까지는 시어머니와 신우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너무 못된 사람들이더라고요. 초반에는 시댁에 다녀오면 기분이 나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화를 내곤 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화를 낼 일인지 애매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곱씹을수록 열받는 거. 제가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 앞에서는 말 못하고 집에 와서 열받아 했던 것도 있었겠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은근히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이 어찌나 쿵짝이 잘 맞는지 둘이서 맨날 저 기분 나쁘게 만들 궁리만 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사소한 일들도 엄청 많았고 대놓고 저를 화나게 만드는 일도 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신우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남편에게 뭐라 하면 남편은 그때 이렇게 말하지 이러더라고요. 시댁 윗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남편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남편 말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대신 말을 해주면 시어머니와 신우 성격상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 것이 뻔했으니까요. 시댁과 안 보고 살 수 없으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기로 결심했죠. 근데 처음에는 떨려서 잘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해보니까 떨리던 것이 기분 좋은 떨림이 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했던 사이다 발언들 중에서 굵직한 것들만 얘기해 볼게요. 신우가 한 번은 저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휴직을 하고 병원에 2주 정도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할머님 제사가 있었습니다. 평소 제사 지낼 때 시어머니는 나물 종류랑 탕국을 준비해 놓으셨고 나머지 음식들은 전부 제가 준비해서 시댁으로 가져갔었거든요. 그럼 신우 내 가족은 제사 지낼 시간쯤에 와서 밥만 먹고 갔습니다. 친정에서 제사가 있으면 저도 함께 가서 제사를 지내고 왔거든요. 저는 참고로 2녀 중 장녀예요. 그래서 시댁 제사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했답니다. 제가 퇴원해서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사를 안 지냈다는 거예요. 남편이 듣다가 일할 사람이 누굴 말하는 건데? 하니까 신우가 당연히 땡땡이지. 뭐가 즐거운지 신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엄마랑 하면 안 되는 거였냐고 했어요. 신우는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하더군요. 근데 이 말이 참 웃긴 게 신우 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사가 있으면 신우는 꼭 남편과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밥 먹고 제사 음식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남편이 그럼 제사 음식 시장에서 사다가 산소라도 가지 그랬냐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에 정성이 들어가야지 사는 게 어딨냐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신우가 갑자기 저에게 너는 할 말 없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신우는 저에게 며느리가 돼서 자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낸 걸 알았으면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지 지금 뭐하고 있냐더군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건 읽었나 보더라고요. 형님에게 제가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이없으면 이렇게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형님 할머니 제사인데 형님이 하면 어때서 그러냐 했어요. 형님네 시댁은 제사도 없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는 형님이 못할 것은 뭐가 있냐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님의 시어머니 제사인데 어머님 혼자 음식 준비 못할 건 뭐가 있냐고 했죠. 조상을 섬기는 정성들이 이렇게 부족해서 집안이 제대로 되겠냐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얘 좀 봐라 아주 못하는 말이 없어 이러시는데 남편이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새아가 말이 전부 맞으니 반성들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쌩긋 웃으며 시어머니와 시누를 바라봐 주었죠. 나중에 시누가 또 제사 얘기를 들먹이길래 내가 내 남편 봐서 시댁 제사 음식 한 건데 형님이 이딴 식으로 말하니 확 짜증이 나서 안 하고 싶다고 형님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는 형님이 알아서 모시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시누가 시어머니에게 제가 한 말을 고자질했는지 그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여가며 뭐라 하시길래 소리 지르는 거 안 들어줄 거라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는 제 앞에서 좀 말을 가려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의 말도 안 되는 소리 몇 번 받아친 적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시아버지와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었으니까요.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훨씬 더 지원 많이 해주셨어요. 덕분에 대출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양가에서 지원을 얼마 해주셨냐를 떠나서 내 배우자의 집안일이고 해서 잘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부려먹으려 하니 너무 짜증이 났었던 거예요. 명절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례 다 지내고 점심때 시누의 가족이 와서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서는 차례 때 어떻게 차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대충 설명해드렸더니 시어머니는 놀라는 듯한 표정으로 그게 말이 되냐 하셨습니다. 밥은 꾹꾹 놀러담고 시댁처럼 음식 가지수가 엄청 많아야 자손이 번창한다는 것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와 동생 좋은 대학 나왔고 저희 집 부유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아들 낳아서 대를 잇는다고?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세울 거 없는 집이 꼭 제사 음식 요란하게 준비하고 아들 가지고 유세부리던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말이 맞다고 하면서 처가에는 딸밖에 없으니까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엄마가 나 가정교육 잘못 시켰다고 엄마 욕먹이게 될까봐 처가에 정말 잘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밥 다 먹고 나니까 남편이 시누에게 우리는 얼른 처가에 가봐야 하니까 누나가 설거지하라고 말하고 저희는 나와서 친정으로 갔어요. 작년에 저희 엄마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암이라는 말에 저와 동생은 걱정 많이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했고 동생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퇴근 후에 간병을 했어요. 동생은 자기는 솔로이니 혼자 다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동생에게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 병원에 계시는 동안 남편이 집안일 다 하고 음식도 다 했어요. 저희 엄마는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생활하고 계세요. 평생 드셔야 할 약이 있는 게 좀 불편하긴 하시지만요. 친정엄마 퇴원하시고 나서 시댁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신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시비를 걸더라고요. 제가 병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는데 전화 한 통으로 끝이냐고 저에게 따지는 거였죠. 신우는 제가 병원에 그렇게 틀어박혀 있을 것이 아니라 주말에라도 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놓고 가야 했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며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에게 누난 뭐 했냐고 똑같이 개거품을 물며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 하는 말이 나는 사위지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에 가서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장어도 구워드렸다. 매형이랑 누나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왜 땡땡이가 그런 것들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시어머니는 네가 거길 가서 왜 그런 걸 하냐고 난리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친정에서 받은 게 얼만데요. 당연히 해야죠. 이랬거든요. 남편은 옆에서 당연하지. 이렇게 말했고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뒤로 넘어갈 듯한 표정이었어요. 형님은 나중에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더라도 외면하고 형님 시댁 모든 경조사 다 챙기나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하는 말이 정말 웃겼어요. 누나한테 바랄 걸 바래야지. 시댁에 경조사가 있든 말든 자기 볼 일만 있어도 핑계댁 왕갈 사람인 거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이러더라고요. 남편 말하는 게 너무 통쾌해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었네요. 그리고 남편한테 제가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러면서 또 웃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신우 정말 못됐죠.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암진단을 받아서 허둥대고 있는 며느리에게 생일상 받기를 바라셨는지 남편은 자기 엄마와 누나를 가르치며 살아야 한대요. 막말에는 막말로 웅수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까불면 개무시하며 알려줘야 한다네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한테 대놓고 막말을 못하니까 뒤에서 그렇게 저를 욕하고 다닌답니다. 뭐 상관없어요. 시댁 친척들도 시어머니 못된 거 다들 아시니까요. 시어머니 성격상 저한테 대놓고 막말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으니 뒷담화나 하고 있어서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제가 적은 일들 말고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못된 며느리였잖아. 근데 왜 땡땡이 갖고 그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간 날 때 이 얘기를 비롯해서 다른 얘기도 적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네요. 책을 읽으신 분들 모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랄게요. 사둔이 암수술을 받았는데 며느리한테 생일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몽둥이로 때려야 하나요? 이 정도로 넘어간 걸 보니 스니님이 참 착한 것 같네요. 남편이 스니님 편이니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할 말 다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